1주간 잘 지냈지요? 오랜만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네요. 이 시간 마음 모아서 올해의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정말요 예수님 내 맘에 계신데요. 보이지 않아도 난 이날 수 있어요. 깜깜한 마음이 환해지고 슬픈 마음은 사라져요. 정말요 예수님 내 맘에 계신데요. 보이지 않아도 나는 할 수 있어요. 정말요 예수님 내 맘에 계신데요. 보이지 않아도 나는 할 수 있어요. 깜깜한 마음이 환해지고 슬픈 마음은 사라져요. 정말요 예수님 내 맘에 계신데요. 보이지 않아도 나는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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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getting 한 segundo 사랑이 발목까지 차오르면 첨벙첨벙 발글러요 첨벙첨벙 사랑이 무릎까지 차오르면 번쩍번쩍 손 들어요 번쩍번쩍 물을 띄고 손딱 띄고 손딱 띄고 물을 띄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넘쳐요 사랑이 허리까지 차오르면 실룩셀룩 흔들어요 실룩셀룩 사랑이 가슴까지 차오르면 어푸어푸 수영해요 어푸어푸 왼손 들고 오른손 들고 오른손 들고 왼손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넘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넘쳐요 보라 내가 인쇄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누가 복음일장 산대 품절 말씀 아멘 보라 내가 인쇄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누가 복음일장 산대 품절 말씀 아멘 내 인쇄하여 아共 달 말씀 아멘 마'? 아빠 하나님 나 여기 왔어요 마음과 두 손 모아 기도해요 하나님 날 만나 주세요 하나님 이름 높여 찬양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배해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나 여기 왔어요 마음과 두 손 모아 기도해요 나의 하나님 날 만나 주세요 하나님 이름 높여 찬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시간 마음 모아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 들어가 볼까 말씀 속으로 우리 모두 쉿쉿쉿 들어가볼까 들어가볼까 말씀 속으로 우리 모두 쉿쉿쉿 들어가볼까 자 우리 대림절을 지나고 이제 성탄이 다가왔어요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해요 자 우리 지금까지 4가지의 초에 불을 붙였지요 희망, 평화, 기쁨, 사랑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일 초의 이름이 기억나나요? 음 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초예요 그래서 오늘은 함께 초를 붙이지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대림절 달력에 꼭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흰 초를 한번 붙여보기를 바랄게요 자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눈, 동글, 귀, 쫑긋쫑긋쫑긋 입은 제목과 말씀을 따라 읽겠습니다 준비 됐나요? 자 그럼 제목을 따라 읽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자라는 제자 말씀을 따라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 보금 그리고 쑥쑥 몸도 둔툰해졌어요 그리고 반짝반짝 지혜가 자라났어요 아기 예수님은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또한 사람들의 사람도 사랑도 듬뿍 받으며 자라났어요 이곳은 성전이에요 어린이 예수님은 성전에 가는 것을 아주 좋아했어요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예수님은 궁금한 것이 참 많았어요 예수님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어요 반짝반짝 지혜가 자라났어요 이곳은 예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은 가족을 사랑했어요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또 아버지를 기쁜 마음으로 도와드렸어요 아들아 사랑한단다 고마워 아들아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났어요 우리도 1년 동안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쑥쑥 자라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되돌아홉 열 노랑이는 이제 숫자를 틀리지 않고 잘 셀 수 있어요 초롱이는 이제 한글을 잘 알아요 자기 이름을 쓸 수 있고 친구들의 이름까지 읽을 수 있어요 아꼬 조심조심 꺼내자 파랑이는 키가 쑥쑥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높은 곳에 있는 책도 꺼낼 수 있게 되었지요 모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졌어요 정말 많이 쑥쑥 자랐어요 우리는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쑥쑥 자라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1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의 믿음 또한 또 쑥쑥 자라났겠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또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났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처럼 자라날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 친구들 한 해 동안 예배 열심히 잘 들였고요 그리고 너무나 잘 커서 너무나 잘했습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 늘! 말씀! 여기까지 시작! 예배를 통해 자라라는 어린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며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한 선생님의 사랑을 받으며 이렇게 쑥쑥 자라났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생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저희도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주 안에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내년에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드려요 내 마음 드려요 내 사랑 나를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요 내 믿음 드려요 내 소망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려요 내 마음 드려요 내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요 내 믿음 드려요 내 소망 드려요 내 소망 내 소망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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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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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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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1년 동안 나누어주신 또 채워주신 그 모든 것들에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또 마음을 드리고 또한 저희의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것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친구들 있습니다. 선생님들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또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께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주안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료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소서 아멘 나라와 혼냄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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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축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신비로운 사기임이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유치부 어린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 유치부 친구들에게 알립니다. 하나, 다음주에는 졸업진급예배가 있어요. 유년부에 올라가는 7살 친구들은 9시 예배에 오고요. 어린이부로 올라가는 7살 친구는 11시 반 예배를 유치부에서 함께 드리고 그리고 광고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유년부와 어린이부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둘, 선물 신청한 우리 친구들 다음주까지 꼭 찾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주에는 선물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 이제 내년이면 우리 친구들 한살 더 먹고 또 한살 더 쑥쑥 자랐지요. 그래서 새로운 반, 새로운 선생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교회에 오는 친구들은 선생님과 반을 꼭 확인해 주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새해 복 많이 받고 그리고 한주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주에 우리 다시 만나요. 안녕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무럭무럭 자랐어요. 어린 예수님은 성전에 가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랐어요. 예수님은 가정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의 말에도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의 가정은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나누는 가정이었어요. 어린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쑥쑥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라가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쑥쑥 자라고